자 몇 분 안 남았지만 많이 모인 그 분이기보다 더 심차게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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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우리 최고모님 최고수입니다. 우리 기린댑냥 하시는 우리 жиз let's do this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영혼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